4개asil 했다 안했어 우와 우와 크다 둘뿔리둘걸이야 둘뿌리가 이거? 전, 일어하셔야겠다. 응. 어딘데...? 지영이? 혹시... 어... 일어 왔다 가야겠다. 뭔데? 아유... 참... 야, 야, 야. 야 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 공부중이라 공부중이네 어제 야야 오늘 어저께 얘기했잖아 오늘 긴 꼬리 팽에돔 잡으러 간다 팽에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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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우리 토시어보를 타고 선상흘림으로 바다의 꽃 긴 꼬리뱅에돔 뱅에돔 오늘 잡으러 갈 거야 딱 이 흘림낚시에 비하면 개빡이랑 다르게 딱 이렇게 흘리면 줄이 쫙 입질을 하면 쫙 풀고 나가는 그 아 정말 그 희열이 있지 쫙 풀고 나가 밑밥을 같이 뿌리면서 고기들을 물리게 해 거기에 내 미끼를 그 크릴을 동조시켜서 쭉 흘리다 보면 이제 막 애들이 먹이 먹다가 내 크릴을 먹고 촤악 하는 거 아우! 짜릿해 우리 땜 먹이고 먹자 우릴은 넌 다이어트 좀 해야 돼 지금 난 너무 늦게 끼웠어 흥 이러하셔야겠다 흥 흥 흥 흥 한 총 하루 종일 쓸 때 열 장 쓰는데 오전 낚시면 다섯 장이면 되겠죠 예쁜 걸로 해 주십시오 예쁜 걸로 andel 초시 오브호 추락합니다 해외 서춘기 시절 짝사라는 여자 참 여자 만나러 가는 중 아니, 원래는 같이 갔는데 뭐, 뭔가? 슬랭이지? 아, 우리 많이 붙인 사람 아니에요? 뭐가 좀 잘 안 됐나요? 어, 네가 특히 피하는 바람이야 아, 내가 포인트 주는데 딱! 할 수 있었는 거야 아, 쉽다 품이 나와? 피디 네네 이런 거 우리 민감에 이제 웨이코타를 켜고 방향을 잡고 그러면 이제 물이 지금 닮을 때는 이렇게만 살고 내가 이렇게 맞고 가십시다 한 번 놀자마자 1.5m씩 이제 그럼 이거 보츠가 리모콘으로도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저 조그만 조그만 저 거기도 움직이는 거야 이제 이제 흘림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시어부 구독자 여러분들 그누가 뱅에 놈을 우리 전세계 낚시인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주신 만큼은 닦지 않을까 일단 흘림은 이 미끼를 흘려줘야 돼 말 그대로 그냥 흘려주는 거야 이 미끼를 말 그대로 방향대로 자, 이제 미끼를 미끼를 뿌려주고 미끼를 와 큰일 났다 그냥 통째로 미끼를 줘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쟤 왜 그냥 나가냐 와 웃기는 애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네 아, 사람은 아니구나 요렇게 이렇게 크릴을 해주고 첫 크릴 맛있게 와.. 그쵸? 아이고 아 눈부시다 한 두번 털어주고 와 잘 간다 잘 가 잘 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게 줄이 풀리잖아 이게 지금 물이 빨리 가고 있는 거거든 이러다가 막힘없이 팍 할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고기가 물고 돌리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잡아주고 지금 물이 좀 빠른 편이거든 과연 어떨까? 저쪽에서도 흘리고 다 흘림때네 아하하 아이고 재밌다 아 이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재밌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야? 맞아 함께 어이피 잠시만 기다려야 돼 미끼도 없고 쉬자 진짜 날물에 좀 나오겠죠? 들어가세요? 잡히면 소리 질러줘요 옆으로 갈 테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물이 좀 가는 거 같으니 등 꿰기로 바람이 부니까 저절로 된다 물이 좀 가는 거 같으니 왜 이렇게 반대로 잡히냐고 됐다 안 했어! 빨리 얘기해! 내가 반대로 잡힌다고 했다 안 했어! 됐다 안 했어! 어? 오나 오나? 우와 크다! 페인예! 패인예! 우와 페인예! Dub cat Yeah C 우리 대상으로 둑긋ONG이 komm 빨리 고메ste 두 zeros 반찬도 랩 나왔어 나왔어 한번리 왔어 나 왔어 나왔어 와 하아 나왔어 나왔어 오와 와 왜 왜 와 팽이 팽이 와 와 팽이 와 와 팽이 팽이 아 미쳤다 미쳤어. 다리 아까 다리가 길래. 이리와.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아.. 이야 이게 또 흥림의 맛이 또 와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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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야 야 야 내가 얘기하는데도 지금 다 되고 있는 거 알지? 어? 와 와 와 봉예뱅이? 봉이야? 봉예뱅이? 와 봉예뱅이? 와 봉예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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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야 사이즈 괜찮네 와 와 아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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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행게돔 아 쥬쥬쥬쥬쥬쥬 아 너무 신기하지 않냐? 아 크릴 한 장만 빌려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사장님! 혹시 크릴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크릴을 빠트려버렸어요 아 뱅이 한 세 마리? 뱅이 나와요? 한 마리? 그냥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제가 운동이 좀 미숙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한 마리인가? 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반영수 수고하십니다 decisive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씨 이게 입질 안 갔지 아유 아 너무 귀엽다 정해줘 아 온 거 같은데 온 거 같은데 아 왔다 어? 왔지? 가져갔어 이거 사이즈는 괜찮을 거 같은데 면발 잡아서 가면 먹을래 드디어 김꼬리 아 김꼬리 아 김꼬리 앙앙앙앙앙 대박인데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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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ט 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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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왔읍다 라스트가 한 마리 버저미터가 뭐야 와 마지막에 힘쓰는 거 봐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나와 지금 마지막에 힘꼬리가 한 마리 한 20? 25? 25 정도의 힘꼬리 마지막 버전표 도시옵소 전 세계에서 낚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질락하시고 안락하세요 도시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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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뱅어돔하고 돌돔을 살짝 섞어가지고 미소로 아 미소 와 미소로 너무 맛있겠다 내가 아까 우리 토시어부 3편만에 시그널을 하나 만들었어 따라해봐 토시 어부 날라가겠다 이거지 한번 시그널을 먹으라 시작 토시 어부 아하하 좋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아 먹자 와 와 와 새콤달콤 진짜 맛있네요 와 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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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마스키? 가라무침도 엄청 맛있네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거기서 조금씩 먹고 있어 자 와 뭐야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리액션이 와 너무 맛있어 무슨 뜻 야 이거 튀김도 한번 먹어보자 와 와 벵에돔 튀김 네 이거는 무슨 소스야? 타르타르 소스 오 타르타르 소스 나는 이런거 푹 담그는거죠 와 와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벵에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벵에돔 엄청 쫀득되네 야 응? 감당돈 사무실 한번 갑자기? 와 갑자기 감당돈 사무실? 야 이거 아쉬울 것 같은데 그냥 먹는걸로 끝내자 하하하하 네 일단 포셔구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고 너무나 또 재밌게 봐주셔서 일단 오늘도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어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사실 벵에돔이랑 고기도 어 돌돈만큼 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기도 구독자분들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항에 들어가서 지금 여긴 없는데 일단 잡은거를 일단 요리를 하고 남으면 한 두 마리 남으려나 근데 뱅이돔이 사실 좀 작아요 그래서 동생이 두 마리를 또 공수를 해서 총 네 마리를 두 분께 두 마리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글 네 좋은 의견 댓글 사연 많이들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씨 오브 아하하하 모두부 음 으 으 으 뭐다 뭐라도 나올까봐 지금 카메라 돌리고 있는거지 뭐 안나온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돌도 만마리 잡았네 이거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괜찮은 사이즈 한마리 나왔어 이게 뭐야 뒷구름질 치다가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사이즈 사이즈 괜찮다 야야야 이것도 5자 넘겼다 진짜로? 5자 되겠어 이거 와 아 5자 된다 야 이거 5자 된다 와 와 와 와 와 오케이 오케이 어어 아 이게 이게 와 아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또 와 와 지금 돈돔인가요? 돈돔이잖아 본의 아니게 한 40 한 43 되겠는데 와 얘 왜 잡힌거야 와 짜자잔 와 짜자잔 와 미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돈돔이 잡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돈돔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돈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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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이 이제 물이 멈출 때라서 고기들이 있는 거야 멈출 때 돈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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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강담돔 와 구찌지로인데 아이고 이거는 강담돔이라고 와 사이즈 괜찮다 어 돈돔 사촌인데 거의 돈돔이랑 똑같은 시급을 받고 있는 강담돔 와 이것도 한 30 넘겠다 돈돔은 여기가 까매지는데 근데 강담돔은 여기가 하얘죠 파래죠 와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호피 무늬 같은 강담돔 강담돔 우리 근데 지금 뱅해돔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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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